Q. 들어오시죠 납치 납치를 좀 해볼까? 엘리티의 사이퍼로 떠진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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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크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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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죄송해요 네 당황했어요 순간 네 단판을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납치! 제 방송에 못들어오신 분들이 있을테니까 납치 무조건 납치 전 지금 방송하고 있다 혹시네 방송하고 있다 라는걸 이제 알게 되겠죠 단판을 하실거 같으면 이겨보자 아 이럴줄 알았어 암펠리스 아아 망했다 튕긴거 같애요 보니까 다시 들어올 때까지 좀 시간 벌어주면 돼 괜찮아 욕심만 좀 안 부리면 돼 이렇게 가운데 있는거 먹지 말자 상대편에 누카류 없는듯하니까 아 젠장 먹혔어 아 젠장 아 암펠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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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암걸릴거 같애 미치겠네 열받아 죽겠네 화이팅 뿌옥 이검 이검 으야 됐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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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젠장 잘 썼어 빠져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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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젠장 망치 미치겠네 으이inate 아우 진짜 미치겠네 잡질 못하겠어 안펠리스 때문에 됐어 레벨 5 됐고 어디서 와 미치겠다 왜 자고 있는거야 열받아 열받아 열받네요 레벨 5 레벨 5가지고 얘네들 커버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긴 한데 다 도망갔겠지 아니네 욕심만 좀 안부리면 돼 욕심만 좀 안부리면 돼 욕심만 좀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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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피드 스피드 도와라 도와라 제발 돌아와줘 도와라줘 제발 어 다행이다 죽을 뻔했네 트위치 화요일하게 복기 수고하셨어요 복기 축하축하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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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위험해 죽을 뻔했다 드디어 쟤 한다 망냠용의 깡대는 몸에 흐롭습니다 그렇죠 됐어 일단 이게 문제가 아냐 아 무슨까 뭐야 깜짝이야 놀랬네 아 못잡았다 잡았다 그치 오케오케오케 됐어 아 못잡았다 뭐 뭐 어떻게 된거야 뭐야 왜 벌써 벌써 와 10초 죽었어 하하하하하하 아 젠장 망했어 아랫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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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그렇지 됐어 됐어 좋아 좋아 그렇지 굿 됐어 좋아 됐어 내가 먹었고 오 큰일날뻔했네 와 미치겠네 야아 아 어렵네요 암펠리스 제 뭐하는거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 아 진짜 암걸리게 생겼네 진짜 저거 아 암펠리스 저거 아어어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ses 한명만 저렇게 돼도 아 진짜 열받아요 암펠리스 그니까요 아아아아 진짜 암걸릴거같애 됐어 레벨 9 됐어 이제 한 방을 노릴 수 있어요 아니 와 잡고 죽었다 그렇지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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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우리팀 잘한다 우리팀 잘한다 그렇지 이때 이제 밑에 또 이렇게 해주는 건데 위에는 뭐 망했다고 보고 때리지마 됐어 안녕하시 태훈님 이런 이런 트롤이 그쵸 저도 지금 여기 지금 암펠리스 트롤이에요 지금 아 지금 미치겠어요 저도 지금 17층 잠깐 갔다가 맛만 보다가 16.5층으로 내려왔어요 지금 망했어 좋아 됐어 나쁘지 않아 아 젠장 빨리 쫌 빨리 쫌 붙잡혀야 했는데 아니 행동불가가 왜 자꾸 나오는 거야 아아아아아아 잡았다 와 진짜 죽는 줄 알았네 굿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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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반에는 약간 좀 망했었지만 지금 후반부 괜찮습니다 핫 핫다고 놉니다 아 젠장 아 스피드를 쓰면 안 되쏘는데 젠장 아 이거 못 채우겠네 가자 가자 그렇지 한 마리 잡았고 야 위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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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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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만 더 얘 잡아야돼 얘 잡아야돼 잡았쇼 오케이 됐쇼 잡았쇼 오케이 이겼다 흐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헣 야 진짜 억지로 이겼다 야 진짜 억지로 이겼네요 야 야 이거를 이겼어요 흐허허 디시션만 게임 그쵸 됐쇼 이겼다 아 편안 편한 아 편한 썸만게임 썸만게임이 이번에 찰렸어요 와 저 암펠리스 때문에 암 걸릴뻔하다가 암 걸렸던게 낫어요 네 저 암펠리스는 끝까지 안오지 지금 상대 오열 썸더 그는 치료제야 맞는거 같아요 이겼다 좋아 드디어 첫판 무승 온다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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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김 뺏기면 암 잡음은 행복 그니까 맞아 맞아 정확해요 아 이겼다 하실 분은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기 시참껄 쓰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 아 아